보금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럽고 있는 사람들은 가사가 안 통해서 좀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사람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답답하지가 않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답답해지는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막 신을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들이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던들이 왜 그렇게 부흥할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도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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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400년을 죽였고 이 마지막 때는요 후대들을 막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문제라고 우리 민족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한테 짓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한테 문제를 허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한테 문제 오는 것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400년 노예라는 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400년을 200만명이나 되는 숫자가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죽어나가는지 여러분들 그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긴 하나 우리의 고통을 알긴 하나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 의배로 두시는가 참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집의 아이가 또 강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내 아이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진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는 한계 속에 딱 같이 살고 있다 나에게 아픔이 와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로 들어와야 그게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시대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성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예라는 고통을 잠깐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진짜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서미스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붙들림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 서미스로 올라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호랩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단어가 부르사전에 있는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제가 한국어, 프랑스에 있는 단어 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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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밀고 당기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인 눈을 지금 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즉, 추레국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추레국계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민족 해방이 아닙니다 추레국계의 핵심은 피제사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추레국 3장 18절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영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주제를 모르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주제 파악 좀 해라 옛날에 국어 공부할 때 그런 내용 시험이 많았어요 한, 한, 뭐라 그럽니까? 파라그라프라입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한 그걸 줘요 이렇게 지문을 줘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 내용의 주제를 쓰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걸 쓰라는 거죠 주제 파악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제 파악 못하면 완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다른 거 몰라도요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면요 진짜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짜 보장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80세대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내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국에서 꺼집어내는 것이다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것을 통해서 전세계의 피제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피 복음의 은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늘 쓸려고 한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요 앞으로 교회 계속 문 닫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가 와요 이미 왔습니다 교회가 복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희미하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문 닫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 결과로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육신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후대 멸망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3단체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모세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400년의 고통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절대적인 신을 호칭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요 성격과 신분과 운명이 다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I am that I am 이게 영어로 그 단어 이 문장의 뜻입니다 헬라 히브리오로 기록되어 있는 거는 내가 여기에 못 적었는데요 나는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게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A, O, Z다 이럴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알파벳이 있지 않으세요? 그 히브리오의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게 첫 글자가 알파요 그 다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왜 시계 오메가 있잖아요 그 히브리오에서 가오죠 오메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요아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왔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왔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는 것 같아도요 안 죽습니다 이사가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느냐 지옥으로 이사가느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불신자들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그 시제가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프랑스에도 딱 그 시제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막 바뀌잖아요 시제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동사는요 현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산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사 하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이 은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현장 우리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 모세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직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먼저 말씀을 전달하라 아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복음 놓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먼저 살려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력으로 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현장에 문제사건 닥칠 때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전 교인이 말씀을 딱 무장해야 됩니다 은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여러분들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은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고 기도에 힘이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오면요 정인으로 서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 받으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다 말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요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왕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여러분들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약 붙잡고 가면요 사단은 바로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바라가는 증거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출애굽기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주제는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달하라 한 말씀이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하십시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노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냐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 민족이 노예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해방시켜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지 않느냐 이제는 보내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는 거 볼 수 없다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제사드릴 민족이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바로 왕이 알아듣겠습니까? est-ce que Pharaon aurait compris cette phrase?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데요 바로 왕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 말을 왜 가서 하라고 얘기합니까? 알아듣는 말을 해도 보내줄까 말까인데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질병 문제 아닙니다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왕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요 누가 알아듣습니까? 사단이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배경의 허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도 못 알아듣는데 오직 예수 이 말 하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말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말하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말하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말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피제사 그게 됐지 뭐냐 아니 그거 여기서 해라 갔다가 와라 하여튼 별말을 다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와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중에 바로왕하고 모세하고 밀고 당기고 한 내용은 해방이 아니라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들 인생 바뀌버립니다 아니 저는요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야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다른 건 좀 더 변드릴 거구나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되는 거구나 정말 생각을 그래야 되는 게 이거구나 이거 하나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아니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과 출협기의 주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를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고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모세와 모든 성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봄에 나오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없습니다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허감이 진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에 이렇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들 피바를 때 애국에서 빠져나왔다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던 바로의 허감이 피바를 때 무너졌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주시포포 우리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은 가정 가문의 허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추리국기의 주제입니다 이게 추리국기의 주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바로왕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구방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가면은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성삼이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폐물들 다 빼자고 나왔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은폐물, 금폐물, 의복 다 가지고 나오리라 강도가 아닙니다 밀린 임금 받아 나온 겁니다 400년 동안 밀렸던 임금 받아 나온 겁니다 노예로 살았으니까 빼앗겼던 경제 회복시켜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미스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2, 3, 7, 5천 종족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례국의 핵심 피제사의 은약을 내 은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루 precaution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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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